5...7억... 성병장님! 그 로또가 북으로 날아갔는데 사흘 만에 만났구만 기네 그 645 종이쪼가리를 줘앉는 말이디 니가 현금을 가져오면 내 10%를 줘갔어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! 그건 내껀데! 이 종이쪼가리 주인이 어디있네? 뭔데 추산동농자디 57억 로또가 북에 있다 이거지? 과자 2! 7대3 협상 결렬려 이건 뭡니까? 깔끔하게 어디오? 북쪽은 로또를 내놓고 남측은 돈을 찾아온다 그 찾아온 돈은 북쪽이 다시 전달할 때까지 남과 북은 병사를 한 명씩 맞교 안한다 지르다! 이건 우리가 심어놓은... 아니고 북한이 심어놓은... 도돈! 도돈! 돈은 찾았답니까? 도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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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돈!